골라보는 재미가 있달까? 오우 씬의 잘 만든 영화들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을 것 같아요. 연기가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. 연기를 보셨나요? 얼굴을 보셨나요? 비디오 리플레이! 남정의 포인트는 신들린 연기력인 거 인정? 인정! 하긴 하지만요. 신들린 연출력에 더 빛을 본 장면이 아닐까요? 구리야! 죽으라면 죽는 거야! 오우 씬의 안정은 두 분이 답을 포인트입니다. 架을 얹어 사고가 있을 것은 통 Corinthians,